이거 아이가? 이거 아이가? 이거! 이거 아이가? 이거 아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왔어요? 이한 씨는? 저 차 타고요. 잘 왔네. 국회 이제 올 줄 안다. 국회 잘 온다. 국회를 지나가면서 보면 내 집 같아요. 이 차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다시 부르면 바로 나를 위해 온다고. 자, 오늘은 뭐 하지? 네, 오늘도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미션을 모두 수행하시면 선물을 드릴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성공하셔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미션 너무 쉽게 성공해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약간 서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뭐 미션 해봤자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미션 주세요. 네, 좋습니다. 갑시다. 어디로 가요, 근데? 야, 요새 국회, 국회 박물관. 아니 근데 저거, 저거. 저거 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그냥 공짜로 타도 돼요? 예, 공짜입니다. 감사합니다.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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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출발한다. 자율주행 차랑은 또 다른 느낌인데 가을에 타니까 훨씬 더 높네요. 오, 오픈이 돼 있고 바람도 좋고 경치도 다 볼 수 있고 와, 시원해. 너무 좋습니다. 대박. 어, 국회 박물관 저쪽인가 봐요. 저게 현장 기념관. 저게 박물관인가 보다. 셔틀버스 타고 오니까 더 좋다. 금방 오네. 금방 오네. 걸어왔으면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박물관 도착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박물관이야. 기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잘 너무 잘하세요. 들어가실게요. 저희가 드디어 박물관에 왔습니다. 아, 박물관에 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보시면 어린이 박물관이 있어요. 어린이 박물관. 저희 좀 놀다 가도 안 돼요? 놀다 가도 되죠? 살짝만. 어, 진짜요? 어, 돼요? 어린이잖아, 어린이. 어, 진짜? 대박. 굉장히 어려우신데요? 여기는 10살 비만의 어린이도 체험하는 전시 공간이라서, 일단 우리 박이안 씨는 초등학생 같지 않습니까? 하하! 느끼리다! 전시실에 좋은 전시 많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어떠실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로봇이 있는데 로봇한데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미션이 어디죠? 일전시실로 먼저 한번 이동하십시오 어? 일전시실 길 안내 좀 가자 어? 진짜? 어 뭐야? 어? 어디가? 어디가? 전시실 왔습니다 미션 성공 전시실 안쪽에 한번 먼저 구경 한번 해보시죠 우와 임시의정원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임시의정원이에요 임시의정원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예 아 좋아 보인다 임시의정원 이거 하나씩 받아주시면 두 개 되어있고 네 오늘 첫 번째 미션 두 사람의 이름 초성과 같은 이름의 독립운동가를 1분 안에 5명 이상 찾으세요 단 두 글자 이상 순서대로 들어가야 함 이 아니면 ㅇㅇ이에요 본명으로 지현 그렇죠 초성만 한번 맞춰보시면 우리 같다 박지현 어? 박지훈 어? 맞네? 우리 같다 본명이 박지현이니까 맞아요 시작! 찾았어 민재호 지오티 어? 찾으셨다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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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찾았고 이쪽에 분명 있으실 거예요 네 둘이 찾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찾은 거 있는데 어? 여기 뒤에 뒤에 맞잖아 맞아 찾았고 그리고 조세호도 있네 조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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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자자 찾았고 기회 비윽 지읍 비윽 지읍 자 30초 지났습니다 아까 알려준 변지명 찾은 건가? 번 더 남았나? 변지명 찾은 건가? 찾은 건가? 아니 어디 숨어 계세요? 어디 계세요? 가려요 계속 가려요 지현 히의도 되요 지ø 히음도 되죠 여기 황둑현님 끝났다? 다섯 분 다 찾으셨나요? 네! 네! 성공! 예! 이야 좀 미안하다 이런 미션일 줄 상상도 못했어요 총 약 300분 정도가 여기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전시실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만치 않죠 오늘? 만만치 않죠? 이 전시실 이 전시실 들어가 봅시다 QI QI 우와! 여기서부터는 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 12 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네! 일단 두 번째 미션 여기요 네! 2번째 미션 리 programs 자 이런 모양의 국회 배지는 몇 대의 국회 배지일까요? 전 알 것 같은데 벌써 진짜요? 진짜요? 오! 진짜요? 각주 ultrasound 이거 비슷한데.. 최근의 거 같은데 이거? 10대! 아이고 마 찾아오고 있네 거의 비슷한데 이거 이거 아이가? 이거 아이가? 정답이 한 개예요? 정답이 하나입니까? 이거 맞는데? 두 개 중 하나 같으면 하나 골라주세요 저거다 저거 너무 매끄리하다 너무 매끄리해 이걸로 합시다 이게 더 똑같아 아 그래요? 거의 유사한데? 어 거의 유사하네 한 200 치시죠? 정답 정답 9대 9대 성공 힘대랑 똑같아요 이게 살짝 차이가 있어요 다음 미션 장소로 또 한 번 바로 또 이동해 보시죠 미션 성공 성공해도 성공은 같이 가네 오 삼전시실 삼전시실이네요 네 청문에도 있고 네 여기서 네? 이번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션이 좀 많죠? 네 네 전달을 드릴게요 네 네 네 세 번째 미션 세 번째 미션 1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된 연도는 2번 그러면 1분 30초 시간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국회 세종의사당법이라면 네 이천 한 이 무렵에 있을 것 같아요 이 무렵 여기 있는데 세종시 부결 의사당안 설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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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통과? 통과 아니잖아 아직까지 통과 아니야 부결됐잖아 부결됐고 세종 통과 통과 있을까요? 설치법?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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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없어요 설치법 어 여긴다 어디 어디 어 여긴다 통과 자 여기는 21대 국회 21대 국회 국장 국장 한문의장 통과는 연도에요 연도 연도 2021년 9월 30일입니다 하나 여기 여기 있겠지 한문의장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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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2014년인가 4년까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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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014년 2021년 2014년 미션 성공 매니 Ten 일단 그러면 사 전시관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제 사진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번에는 여기서 미션 드리겠습니다. 네, 입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야, 마지막 어렵겠다. 네, 변호사님 그리고 이한씨. 마지막 미션. 어? 네. 김진표 의장님과 사진 찍기? 시작! 사진 찍기. 어떻게 찍어? 김진표 의장님과 사진 찍기. 근데 핸드폰으로는 안 돼. 그러면, 그러면 여기 뭔가 있지 않을까요? 어, 저기 있네. 포즈 선택하고 다음. 어? 여기 찍자, 찍자, 찍자. 찍을래요? 하나, 둘, 셋.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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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다, 카메라. 그거 거기서도 버튼 누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왜 이게 하려고 해요? 촬영하기. 어, 3, 2. 아, 찍었어요. 전송하기. 미션 성공! 이야~~ 나가시죠. 알려주려고 한다. 찜찜한데. 오늘 1 전시실부터 4 전시실까지 미션을 모두 완벽하게 수행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어 선물이야! 진짜 선물이에요? 뭐야? 비밀번호 걸려있네? 이게 뭐야? 비밀번호가 있어요 왜요? 자 더 해주세요 네? 300 68인데? 불러줘요 300 다음이 뭐지? 21년도 그쵸? 221 그쵸? 그리고 10 14년도 335 맞나? 2014년도 아 2013에 2021, 2014에 아 2021, 2014 어 그러면은 2000 우리 찔렸죠? 총 약 300분 정도가 여기 계시는 9대 2021년 2014년 4 3 4 5 4 4 3 5 4 4 어? 나 됐다! 나 됐다! 나 됐다! 내가 먼저 왔다! 뭐야 안 빼줘 4 3 5 안 빼줘 여기도 해야 돼 아 여기도 해야 돼 여기 중간에 아 중간에 저 선물 받았는데 이거 열어도 돼요? 오빠 이게 뭘까? 맛있는 냄새 나는 것 같기도 또 같다 우리 국회 박물관 봤는데 국회 박물관이 문화 같고 거대한 학교 같아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보니까 단체로 학생들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셔서 저희처럼 미션도 해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 미션 좀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갈게요 안녕 다음에 또 가세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떨려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미션이요? 갑자기요? 그냥 하리 간다 싶더라 정답입니다 정말 잘 지냈습니다 테라인 도시락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